대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에어부산이 지난 25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행복 나눔박스 전달 행사를 가졌습니다. 에어부산의 임직원 숙명은 라면과 쌀 등의 식료품 8종이 담긴 행복 나눔박스를 제작하고 대구공항 주변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 200가구를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말버스를 해주는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편 에어부산은 지난 3월 대구시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했으며 소외계층 아동·청소년가족 패키지 해외여행 연 2회 지원, 아동·청소년 항공업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